이렇게 말하자마자 또 설마 미사하는지 아무리 모르시않고 아무 자기만이 아무리 원하는지 아무리 원하는지 않겠지 아시댄 이 자리를 보고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여러분 뭐일지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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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이 장관을 알지? 아시오, 나를 지치하고 이제 앞으로는 얘기해줘요 아프라한테 고기 그러자, 아프라한테 이 스펙 패턴이야 그니까 그 소리를 사키니 자, 이 망치라, 하룻해받아, 이 비전을 다 넣고 파트웨이, 다 가다가 해봄, 스워드에 바로 아프라한테 이 몸 다 해주니 사방에 불어내려 하하하 시험을 보다, 자기 시점에서 나아집 좀 잔아, 아쉽, 이런 거짓말씀 이 사회사키 도와줬고 내가 아프라한테 일찍을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.